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압성한 뒤 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교생 A군을 2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7월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를 비롯한 4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압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초 지난 7월 피해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지만 추가 조사를 거쳐 A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피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A군은 경찰에서 예뻐서 만들게 됐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SNS 계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약 300여개에 달하는 연관 SNS 계정들을 분석해 신속히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습니다. 앞서 인천교사노동조합은 교육감 차원의 대리고발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교사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명사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광사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wigilt content. 낯 Cox과 크게ünü 이뤄져 다 공 celebr Нач